먹는 거 보러 왔구나! 호시 탐탐 한우 모둠 고유와 함께한 오늘의 가수 제발 치아랍니다! 여러분 일찍 갑시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번엔 승관이야! 전문이죠! 거짓말이야, 보피보피비야, 너 때문에 미쳐야, 롤리폴리야, 섹실러브야, 뭐야? 그만! 그만! 에이바이데이야? 뭐야? 그만! 시간 없으니까, 그만 그만!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네! 1라운드도 분량이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또 수록곡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티아람면 세븐틴 대단하다! 티아람면 저도 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지! 저는 같은 시기를 보냈던 같이 활동할 때였고 차가운 말투 탱구도 만만치 않고 그러네, 탱구 씨도 같이 만만치 아이고, 티아라 너무 좋지! 야, 너도 빨리 장신이 있다고 해! 나도 만만치 않아! 탱구 씨가 또 걸그룹 노래에 강해요! 근데 한해도 지금 좀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진짜? 티아라 좋아했었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면서 웃어! 티아라 세 번째와 대결 펼칠 노래는? 2015년! 2015년? 8월에 발매한 15년? 알 것 같은데? 미니 11집의 타이틀 티아라 타이틀이요? 완전 미쳤네 어? 완전 미쳤네인가 보다 진짜? 완전 미쳤네입니다! 완전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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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오늘 봄 씨 어떡하나 아 큰일 났네 아니 앞에 직원은 우리 호시가 또 하고 와 티아라는 또 키와 거기에 승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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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의 펜 티아라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런 말이라고?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 이게 제 기억에는 저는 나를 녹이고 다 적셔 이건 확실히 기억해서 진짜? 니가 다리라 하면 난 별 이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넌 뜨거운 태양 옆에 난 얼음 날 녹이고 다 적셔 니가 다리라 하면 난 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맞으면 진짜 희한한 게 사실 마음에 좀... 아무도 저 중에 단어라도 지금 캐치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일단은 잘 봤고요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 원샷을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자 원샷 보여주세요 원샷은 우와 승괄입니다 우와 승괄입니다 승괄이가 원샷 그 선수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이 노래 앞부분의 가사는 오 오 오 오 오 아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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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제가 이 노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저희 가족분들도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귓가스 한번 부수 귓가스를 제가 맞추면은 이 좀いて 그런 거 그럼 한 번 해줄요 네가 다리라 하면 난 별 밤새 니 옆에 있고파 트레파솔라시도 밤새... 니 옆에 있고파 니... 옆에 있고파 싫... 맞습니다. 니, 니, 곁에, 이토파. 아니, 그게 그거지! 아니, 근데 우리 바스는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 그게 중요하네요. 왜 웃으세요? 다시 듣기로 한 번 더 들으면 이거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더 듣기죠? 우리 세븐틴 이름으로 2회 시키는 것 같으세요. 소고기인데? 소고기. 제가 한 번 들을까? 툭불이랬죠? 다음 주 누군데요? 다음 주 게스트는 없습니다. 예?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어쩐지 툭불 준다 했어! 야, 이거 우수 좋은 날인데, 우수 좋은 날! 한 번 재정비하고 올 때 됐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또 재정비를 하고 승부하고 그 틈을 타고 한 번 재정비할 때 됐어! 야, 치아야! 무섭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저 친구. 자, 우리. 다 줄게, 2월 시켜요? 어떻게 해야죠? 저희 그럼 다시 듣기 드리면 세븐틴 이름으로 명예의 전담 올려주실 수 있나요? 세븐틴 이름으로? 지우님, 용도. 하영! 미성!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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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이름으로 명예의 전담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세븐틴 이름으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다 게스트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아우, 충분하지! 아니, 왜 본인의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지금 충분하지, 내가. 하영! 아니, 이거 뒤에 벽에다가 몇 개씩 써준 거 같은데.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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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만 콜미 musst 구해. 하영! 해 줘! 그것도 명예의 전당인데. 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맨날 관리해요 거기.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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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용지? 엔터 용지. 오케이. 오케이. 자, 승관 씨. 만약에 2월 시키면 저희가 명예의 전당 세븐틴 이름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금청이를 뭐로 해볼까? 승관 씨가 조금 여기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게. 지금 들은 멤버들이 지읒이나 뭐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 발음이 나옵니까?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넌싱 넌싱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여기가 발음이 안 들리니까 제가 이 니 옆에 난 얼음을 보고 듣고 앞에 찾아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찾아봤어, 심지어? 그 기억에 떠올랐다고? 근데 이게 선명하진 않은데 니 옆에 난 얼음인데 녹잖아요. 나는 니 옆에 난 얼음인데 녹으니까 아, 태양이다가 갑자기 생각나봐. 난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거나 뜻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라도 믿어야 되니까 그걸 첫 줄 물어보자. 첫 줄 물어보자, 물어보자. 아, 레츠 고! 태양이나 얼음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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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네. 진짜, 나. 자, 가! 질문은요? 첫 번째 줄이 다 맞나요? 그럼 내가 나오면 동현 씨가 분장이죠. 아니오가 나오면 주택아노. 결과는?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 뭐야, 있지? 아니오에 내가 좋은 거지? 꽃가루 같은 동현이 형은 했더러 갔어. 행운인가? 아니다. 맞다. 맞다, 맞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꽃잎으로 바뀔 수 있어, 저게. 뿌리면서. 맞다. 맞다. 아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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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비둘기. 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말도 안 되게 아니오. 말도 안 되게 아니오. 말도 안 되게 아니오. 말도 안 되게 아니오. 저거 일단 대기실에 생각하고 오시겠지? 뭐해, 진짜로? 뭐야, 진짜로? 네! 왜 이렇게 한거야? 아니, 만fred은 어떻게 한거야? 아니 아니 뭐 한거야? 냅니다. 형, 형 전 아직 거길 넘볼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하십시오. 저는 넘볼 자리를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문화센터에서... 김동현! 아보카도! 렛츠고! 굉장히 중독이야, 굉장히 중독 신도염 씨 한번 시키려고 하다가 건강에 좋은 아보카도 맛있게 해 나 아보카도 좋아해 나 너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지 자! 첫째 줄 정답이에요 그냥 가야죠 가자! 가보자요 일단 승강 갑니다 네! 렛츠고! 출발 출발 세븐틴 멋있다 적었습니다 우리 승강 씨가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즉 호시에게 자리를 좀 주고 2라운드에 본인의 발톱을 드러냈는데 완전 미션네 지금 티아라의 멤버 누가 지금 몸속에 들어옵니까? 큐리 씨 들어온다 큐리 씨! 큐리 씨! 불러주세요! 넌 뜨거운 태양 옆에 난 얼음 날 녹이고 다 적셔 네가 달이 나면 난 별 다다다다다 아까 들은 노래가 이 노래 반전이야 진짜 우리가 넘볼 수가 없는데 결과 정답이면 이거는 진짜 오늘 야 진짜 세븐틴 미쳤다 완전 미쳤어 완전 미쳤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첫 번째로 강내기가 나오냐 정답을 맞추냐 정답이면 나 벌써 결과! 우와! 보여주세요! 아이세마 부엌 정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로? 아니, 이렇게 다들 턱이 내려온 거를 너무 오랜만에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원샷 세븐틴 정답 세븐틴. 해냈다. 영예전당의 세븐틴. 진짜 잘해. 이제는 얻어먹기도 미안하지만. 놀토를 찢어놓고 가시네. 팬님 입 입이 대빨라. 아, 부시. 좋게 봤는데. 아, 좋게 봤는데. 부시, 부시. 부시가 됐네, 그냥. 아니, 오늘 놀토에 정상 입고 와서 완전히 놀토를 찢었어요. 찢었어. 감사합니다.